자 오늘 리플 이야기 해볼 건데요 리플의 고래들이 벌써 2억 5천만 개의 리플을 매수했습니다 요 최근에 10% 정도 조정을 보여주긴 했는데 요 하락 기간에 이제 고래들이 매수를 시작한 거고요 게다가 선물 오아의 요 미결제 선물 약정이 무려 2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도 소송 종결이 기정사실화가 돼가면서 요 강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목표가 20달러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저를 포함한 해외 전문가들은 6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그게 이 소식 때문이거든요 영국의 대형 거래소 아첵스가 리플과 파트너십으로 머니마켓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요 RWA 토크나인데요 이 기존의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면은 미국의 국채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자산이 토크나를 통해서 이러한 대형 자산들을 토크나를 통해서 조각을 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당연히 시드머니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 또한 소액만으로도 미국의 안정적인 채권을 리플을 통해서 보유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미국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이자 수익까지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매력적인 선택지가 당연히 리플의 수요를 더 증가시킬 것이고요 게다가 현 트럼프 정부는요 이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해서 암호화폐의 전략 자산화를 실시하고 있죠 게다가 현재는요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수요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리플이 RWA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리플이 고마울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리플을 현재보다도 더욱 지지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소식은 특정 한 종목에만 호재로 작용되진 않을 건데요 비트코인의 상승 이후 시장 수단 주기상 현재는 많은 기관들과 세력들이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인데 한 번 올랐다 하면 100배, 1000배 기록하는 알트코인들의 상승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해당 코인을 통해 소익으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자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상승을 하는 상황에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불장에 뛰어들 시드머니가 충분치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럴 때 혹여나 대출이라도 받아서 막연하게 뛰어들었다간 손실을 볼 리스크가 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저점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확실하게 수천 배, 수만 배 벌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신다면 충분히 대출 없이도 소액만으로도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찬스인데요 여러분과 같은 일반 투자자인 제가 8년 걸려 얻게 된 지금 같은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그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지금부터 제 영상에 투자해주시는 단 몇 분이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를 결정해줄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돈을 벌어갈 이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로 올 한 해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로 벌어갈 수 있는 정확하게 돈이 되는 테마를 선별하여 큰 돈을 벌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특정 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관들의 돈이 어떤 테마로 몰리고 있는지를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2024년부터 큰 돈을 벌 확률이 가장 높은 테마로 꼽혀왔던 CBDC, DeFi, RWA가 있었죠 퇴근 후에 저녁 뉴스에서 자주 다루는 테마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들이 화려하게 소개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CDBC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구 및 파일럿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RWA 또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과 인프라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DeFi는 보안의 취약성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돈이 몰리고 있는 테마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과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술을 포함하며 데이터 분석, 음성인식,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추천 시스템 등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 또한 더욱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AI 산업 투자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과 2024년 동안 생성형 AI 분야에 약 560억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이 중 80%가 미국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는 66억 달러를 일론 머스크의 자인은 60억 달러를 엔트로픽은 아마존으로부터 40억 달러를 투자받았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 또한 AI 산업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더러 세계 시총 탑3 안에 드는 엔비디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은 오픈 AI의 야심작 채 GPT가 등장하자 회사에 존폐 위기가 걸렸을 때만 발동한다는 코드레드를 발령했는데요 이건 AI 산업이 거대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라는 이야기겠죠 자연스럽게 AI 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AI 밈코인들이 전례 없는 폭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자이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모델 그룹을 모티브로 한 AI 밈코인은요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1000% 급등은 물론 로보택시 발표 시기엔 추가 폭등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AI 봇을 활용하여 홍보 전략으로 사용한 고트코인은요 트위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이후에 출시 이후 6만 배 폭등을 기록하면 물론 단기간에 시총 1조 원을 달성해냈다는 건데요 만약에 5천 원이라도 매수했었다면 당시 3억을 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돈이 몰리는 테마임과 동시에 유명세를 타기만 하면 곧바로 수천, 수만 배 폭등을 보여주는 밈코인이 결합된 종목에 투자하셔야 지금 매수하기엔 버거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운보다는 적은 소액만으로도 몇천 배, 몇만 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바로 앞서 말한 AI 관련 밈코인들처럼 다음 폭등에 대기 중인 코인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트럼프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미국 자회사를 기반으로 한 AI 블록체인 기업의 코인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굉장한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밈코인입니다 현재 핸들 부분을 만들어주고 저항선 돌파만을 남긴 시점에서 매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강력한 폭등 앞둔 시점에서 지금도 매수하기 좋게 조정구간 만들려는 중에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150배에서 최대 3,100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도 아직 저렴하기 때문에 한 달에 쓰는 커피값 1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해도 최소 천만원, 최대 2억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손실이 난다고 한들 마이너스 3만원에서 마이너스 5만원 정도니까 이것만큼 괜찮은 손익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코인명을 가려놨는데 이 코인명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면 저도 편하고 좋지만 지난번에도 오늘처럼 이런 코인을 멋대로 공개했다가 유튜브 측에서 가이드 위반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니까 최근에 저의 정보들을 자기 것 마냥 팔아넘기는 유료 업체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안을 해낸 게 앞에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이쪽으로 제 구독자라는 거 확인시켜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당연히 절대 금전이나 후원 요구하지 않고요 단순 개미에 불과한 제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채널만 키우고 싶은 생각뿐이고요 그냥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추천이라고 남겨주시고 제 구독자라는 것만 확인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돈을 벌 기회는 얼마든지 옵니다 다만 아직 그 분야에 익숙치 않아서 때로는 모르고 있는 정보가 많아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항상 이 시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지금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에너지로만 머릿속을 채워가시면서 건강한 투자를 이루시길 바라는 거고요 네가 뭔데 그런 걸 알려주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수백억을 가진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을 모으는 데까진 정확히 8년이 걸렸고 저 또한 재정적 압박이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카드대금 독적장애 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었죠 가끔은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아내와 아이들 모르게 혼자 눈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고생 겪지 말라고 저의 경험에서 찾게 된 그 해답을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651-8944번으로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인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